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 슈퍼주니어의 스포 오늘의 슈퍼캠도 차압도 이루어집니다 재밌었어요? 다자칼식마? 다자칼식마? 다자칼식 자 우리 려욱씨는 어땠나요? 려욱씨는 어땠나요? 네 마카오에서 되게 되게 행복했고 저는 어제 왔었거든요 에어웨은 정말 행복해요 저는 어제 왔었고 어제 와서 공연도 한 번 봤었어요 昨日 왔었고 또 봤어요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라고 공연도 보고 정말 마카오에 되게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봤어요 또 봤을때나 또 봤을때나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 뵙고 또 봤을때나 또 봤을때나 또 봤을때나 그리고 제가 불러드리는 노래 들려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또 봤을때나 또 봤을때나 제가 마카오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카오에 언제 올지 모르겠는가 그럼 여기까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나고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에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네 정말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일 제일 이제 홍콩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실역도 하고 한국 여러분이 하루 더 놀 예정인데 그리고 여러분이 더 함께 즐길 바랍니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저는 여러분이 잊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어디서든 저는 너무 많이 방송에서 여러분과 즐거운 추억도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 음.. 이제 다음 주부터 저는 이제 여성의 솔로 콘서트를 시작하는데 . 예...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도 부족한 생각이 좀 드네요 . 저희도 많이 준비를 했지만 저는 항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무대에서 하지 않았던 것들만 합니다 제가 이 연축구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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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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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연습한다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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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주 오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꼭 와서 공연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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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제가 어제 데뷔 10주년이었거든요 오늘의 축구는 18년이에요 멤버들보다 6개월 정도 늦는데요 이 기회는 아직 6개월이에요 팬들과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한 거 같아요 오늘과 오늘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또 앞으로 남은 이후에 10년 후에도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멋진 가수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린애들보다 더 멋있어지도록 노력할게요 제가 지금 실은 기회가 주어질텐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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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표정 다이가 오늘 알게보니 조금 울적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랑 애들이 전혀 그런 표정이 안되었어요 진짜 진짜 행복해 보여서 우유비걸이 미션 네 우유비걸이 미션 우유비걸이 미션 샹샹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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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과 멤버들 덕분에 힘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멤버들 덕분에 힘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희망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제가 희망이 엄청났어요 특히 제가 그랬어요 희철아 너는 그 누구도 안 어울리는 긴 머리가 어울린다고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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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머리 계속 길으라고 그래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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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계속 진짜 그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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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엘프 앞에 절대 부끄럽지 않은 슈퍼주니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엘프 앞에서 절대 부끄럽지 않은 슈퍼주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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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희한 너무 희한 돌아오겠다고 말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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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끄럽네요 아 참 희한한 게 오늘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그쵸? 오늘의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필미팅을 많이 가졌지만 오늘 마카오에서의 필미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팔기차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분위기까지 찾아올게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좋은데 이 cigarette bastante 좋아요 大家都도 정말 즐거운 반응들이 그 얘기를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진짜 멤버와 팀 fans을 promenöyle 저희는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cues 오늘처럼 슈퍼주니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슈퍼주니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슈퍼주니어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바로 일을 pip기 시고 Ly인가를 못한지요 슈퍼주니어 생각하면 만약에 Super Junior 생각하다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분명한 에너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항상 항상 계속해서 여러분의 힘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죠? 그럼 이렇게 해야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남았는데요 지금 진짜 마지막 곡으로 남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곡으로 남았고요 우리 멤버들 군대에서 오늘 또 앨범 나올거에요 우리 출년 생명의 권델이비도 출전사곡 그때는 슈퍼쇼 세븐으로 인사드릴게요 혹시 우리 저희와 함께 기념 드디어 슈퍼쇼 하는거에요? 하는거죠, 내년에 해야죠 아, 이번 앨범 너무 오래 됐어 오늘의 마지막 곡 저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여러분께 에너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곡을 더욱 더 많은 노래에 대해 티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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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